안녕하세요 새로운 자가검사 키트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학교에서 형아들이 받아왔어요 연봉으로 코를 문지려서 용액에 담궈요 그리고 주무늬 막대도 넣어요 위의 한 줄이 나오면 음성 위아래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에요 형아는 코 쑤시다가 코피 났어요 저는 코로나 검사가 싫어요 하루에 두 번 검사한 적도 있어요 그날은 의사 선생님한테 삐졌어요 콜라 사탕을 주셔서 참았어요 사탕이 없었으면 누워서 울었을 거예요 누나 영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누나 영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